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알아보기로 하죠. 스넥업이라는 거죠. 스넥업. 이것도 게르마닉 어원이어서 그 어원 자체로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스넥은 이렇게 물이 흘러나갈 때 있죠. 물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뭐 불룩 쏟은 게 있죠. 그럼 나무나 잡것들이 여기 막 걸리는 거. 이게 걸리게 되는 거.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갈 때 가운데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막 걸려가지고 튀어나온 거. 튀어나와 걸리는 거. 튀어나와 걸리다. 이 뜻이에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에머스너스 웨이딩 아웃사이더 벨란토니오스 도어. 벨란토니오의 집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재킷 온. 위드구먼이죠. 재킷은 입고, 타이는 벗고, 넥타이는 부르고. 프러스루이드 인 히 사이즈. 눈에, 눈이 좌절된 모습으로, 즉 이건 눈이 좌절되어 있었다는 거죠. he was frustrated in his eyes가 된 거죠. the way, 즉 짭쇠들이 잡는 거. 짭쇠, 잡는 거죠. when they are snatched up이죠. 변호사의, 스톱은 뭐 여러가지 것들이 되지만 여기서는 변호사의 솜씨 역량이에요. 변호사의 솜씨에, 이게 걸려드는 거죠. 걸려서, 수동티로 쓰인 거죠. 걸려서 올려줬을 때, 들켰을 때의 모습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cops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도 없죠. 이 way는 the way that, the way that, the way in each도 되지만, the way that면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do you see him 봤어요? 병원에서? he is blank from Tuesday night onward. 화요일 밤에서 쭉 백지 상태예요. 멍 때리고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terrific. 잘 됐군요. 그랬더니, 뭐 이게 잘 됐다는 건 아니니까 하는 소리. you should run safer jails. 뭐, 형수사장쯤 되는가 보죠. 감빵을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영해야겠어요. 그랬더니, load in will bring expert in. load in. 검사에, 검사장쯤 되는 거죠. bring expert. 전문가를 불려드릴 거예요. his daughter already in. 딸이겠어요. 딸이 이제 변호사예요. 이거는 검사장이 되는 거고요. 로디는. 그러니까,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얘기를 하겠죠.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there are legal precedents. 전례가, 사법적인 전례들도 있어요. 따라할 전례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they go both ways.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마도 그런 거죠. you wanna, you wanna,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강조한 거예요. you wanna, see that piece of shit, 똥자루 같은 새끼들을 다시 거리에 있는 거 원해요? you screw up, you screw up. 당신이 망친 거지. 리처가 말한 거죠. 내가 망친 건 아니죠. 그랬더니, 뭐, as long as you happy, 당신이 만족하기만 하면 뭐 되는 거죠. 뭐, 그랬더니, nobody's happy. 누,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 지금까지는, 아직도, 아직은 아니죠. 이렇게 된 거죠. 예, 다음 중 빈칸 A 들어갈 거. 타 동사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way가 목적어가 아니고, 뭐, 뭐 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take, bring 안 되고, 가서 가져오다는 fetch도 보통은 타 동사로 쓰니까 안 되고, data의 뜻이면 변화 동사인 get가 돼야 되죠. 그런 모습이다. get의 변화는 등등은 많죠. as good as it gets. 그러면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없다. 뭐 이런 거죠. make는 대다의 뜻이 있긴 있지만, 자질이 뭐 있어서 되는 거. he made a general. 그럼 장군이 되었다. 그러면 자질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게 됐다는 뜻이고, get는 그냥 단순히 변화 동사고, 여기서는 자질이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니까, 당연히 get이 맞습니다. b에 들어갈 단어는 up이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가보죠. 내려가보면은, 아이고, 이건 뭡니까? 내려가보면은 답이 나와있고, stop인거죠. stop은 다른 집합적 불가상 명사로 많이 쓰여요. 근데 전부 다 불가상 명사로 쓰이죠. 보통. 근데 여기 소질, 역량, 처신, 기량, 솜씨, 변호사에게 기량, 솜씨에 걸려드는 거죠. snack. 이게 고대 노르웨이에서는 snag기가 어떤 projection, 튀쳐나온 걸 말해요. 강물에 튀어나온 유목에서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snack up은 걸려, 잡다, 잡히다 이렇게 다 돼요. 튀어나와 걸린 거예요. 여기서는 수동테레스였죠. 경찰이, cops가 먼저 나니까 snack up, lawyer stop인 거죠. 변호사의 솜씨에 딱 걸린 거죠. frustrated, 이건 컴마는 동격이고, 눈에 좌절된, 눈이 좌절된 모습이었어요. the way, 이건 동격이고, 모습이고, cops, get 이렇게 나오니까, get 하면 뭐가 나와야 이제 the way 하고 이어지는데, 뭐뭐하게 되는 모습 상태이므로 get이 적합한 거예요. 타동사 take, bring 안 되고, fetch도 좀 부적절하고, make는 dead하니까 안 되죠. 여기서는 get의 목적으로 뭐뭇을 얻다 했듯이 아니고, 뭐뭐해지는 모습인 거죠. way는 우리가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습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니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 번 다뤘던 거죠. 여기서도 the way가 모습이잖아요. 눈이 좌절된 거예요. 눈이 좌절된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컴마, 이거는 그런 모습, 동격인 거죠. 암 문장 전체를, he was frustrated in his eyes, 컴마 찍고 the way니까, 암 문장 전체가 이건 거죠. the way, 즉, 뭐뭐인 거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까다롭긴 해도, 뭐, 그 정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